로씨 쯔리쯔리 모창 모창 누구야? 아 자기거다 아 로씨 모창을 잘하네 모창 일단 누구? 일단은 아이유 선배님 아이유 선배님의 데뷔 초창기 때 신인의 풋풋함과 약간 맛깔나게 부르시는게 있잖아요 그 포인트가 내가 세계 최고의 큐티걸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요. 좋다, 좋다.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하나, 둘, 셋. 마시멜로, 마시멜로. 달콤해서 너무 좋아. 마시멜로, 마시멜로. 나를 잃어내면 될까? 마시멜로, 사랑이란 이런 걸까? 사랑이란 이런 걸까? 오! 기사네. 똑같아. 또 뭐 있어요? 또요. 주희 씨 좀 해봐요, 또. 누구야, 누구? 소유 선배님. 공기만 소리가. 일단 소유 선배님은 가성에서 약간 반전이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저세상 가성이라고 하죠. 저세상 가성. 저세상 가성. 요즘 따라 내 거인데 내 거 같아, 내 거 같아, 내 거 같아. 내 거 같아, 내 거 같아. 뭔지 알겠다. 연래뜻 말뜻. 저세상 가는지 안 가는지. 내 눈물에 암일 왜 암일 왜 몰라. 아! 아, 야! 이렇게 해서 놀랐을 것 같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주희 씨 또 있어요? 약간 하성 선배님은 날 섹시하다. 설명이 좋네, 일단. 브리핑이 있어야 돼, 일단. 약간 툭툭 밑으로 던지세요, 약간. 밑으로 밑으로? 약간 시비 걸듯이. 그렇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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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멍청해. 멍청해. 오, 야! 야, 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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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해. 와, 야,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야, 이거 좋아해. 와, 재밌다. 멍청해. 소민 씨 하면서 멍청해 한번 해 보세요. 아, 아이, 아이고. 가르쳐준 대로. 약간 밑으로 던지, 밑으로.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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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해봐요.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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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멍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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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멍청해 같아, 너. 진짜 멍청해 같아, 너. 진짜 멍청하셔. 주현 선생님이 하는 것 같아. 야, 이 다식아. 멍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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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저기 우리 누구 도전하실 분 계세요? 야, 이거는. 야, 이건 뭐. 멍청해. 하나, 둘, 셋. 주의. 우와. 다행이다. 멍청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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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청해.